로켓배송 표시 있는 상품을 사면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요. 제가 집에 없어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더니 쿠팡맨이 직접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바로 감독이었어요. 쿠팡맨의 로켓배송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로켓배송 누르고 음 카테고리가 다양하네 오늘은 식품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고 어?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네 이제 구매하기 누르고 결제하면 끝! 참 간단하죠? 쿠팡맨의 빠르고 친절한 배송을 원할 땐 로켓배송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.